알겠습니다. 식사하러 공격 막판에 승남반 들어주고 자, 거물이 오거든요. 포가나 삐어나 그렇지. 바로 이 마시고 차 마시고 차 마시고 멀시길까지 해주면서 적통했죠 자, 스나로 나 몇킬 했죠? 6킬 했나 총 식사하러 가신다던 분이 어떻게 보셨죠?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회수 안전지도로 복귀하십시오 아, 30분 뒤에 먹고 온다고? 그러면 저 오늘 35킬 도전할 수 있겠네 뭐 오 오 오 오 일단 잠깐 야마스 님 안녕하세요 어 아 거물 파이밍 아 뭐 댐프 할걸 이거 뭔가 좀 느낌 좀 색다른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예 아 아닙니다 칼렬지마 이게 편하게 드세요 어 실장님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이시네 그러게 저보다 한 해 맞아 제가 한 해 더 많았죠 나이가 아 댓글 잘 봤습니다 그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첫판이라 살짝 밧점이 났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오 근데 칼로 패니쉬 인가봐요 살롬 칼로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삼성 시절 첼시 유니폼에 딱 삼성 밖에 있던 시절에 많이 봤죠 첼시가 또 워낙 잘 해가지고 푸른 심장 한етр question 폭이 뭐 이상하게 아니 안보이더라 새까만게 금매 안보여? 알릴라드님 만나세요 반갑습니다 지미님 퍼플님 깨병님 만나세요 모페라님 리아유 오케이 자자자 킬하자 킬하자 에임이 쪼까 이상하다잉 괜찮아 괜찮아 거무던스 나고 중크시고 미안하다 하면서 현재 5킬 오우야 아 아 이거 문질이 나는데 안돼 우와 아니 폭 튕기는거 알았는데 와 잠깐만 이거 첫번 순화가 나올지도 총기상관없나요 혹시? 이섬님 안녕하세요 피웅님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구독은 꽁짭니다 이섬님 꽁짜긴 해요 예 돈이 안 들어가게 합니다 잠시만 오늘 밝게 좀 낮춰볼까 아니면 23으로 낮춰봐야겠다 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밸런스 나쁘지않아 5킬 5킬 모덴포로 살짝 들꺼 그랬나 모덴포로 살짝 들꺼 그랬나 그레이 오예 그렇지 원래 대눈파는 각소리 따라줘야 된다니까 거마 안가나 우리 뭐든 다 허용 무조건 25개 나온다 킬 딸 좋구요 뒤치기 체크 한번 해주고 킬 딸 좋구요 뒤치기 체크 한번 해주고 아 제발 삥 폴리 아 세빙 아 세빙 헤빙 헤빙 아 영혼의 미가 하필 영혼의 미가 아 이거는 솔직히 같이 하는게 아니고 방해한거다 인정 이거는 무조건 1인분이요 저 다 잡은건데 와 영포님 안녕하세요 영혼의 미 이로써 이제 저랑 같이 안하는게 입증됐습니다 거의 팀킬 가까운 빙을 깎기 때문에 이스나이가 괜찮네 오 나이스 8개 좀 심심한데 가만에 갑옷 빙스 킬 1킬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끝박스 안올거거든요 오른쪽 녹색박스 까비 어이 어이 자 이봐 거물? 물배 어어? 아 이거 잠깐 잘못 선택했는데 아 아 절대 절대 일부러 안 맞추고 그런건 아니고 이상하네 괜찮아 괜찮아 까위 공격 공격 막판 스난판 공격 맞판에 스난판 들어주고 수비가가서 바로 돌격 자 방금 거물빛었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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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물이 오거든요 포가나 비오나 공격 공격 그렇지 바로 임하시고 차 마시고 차 마시고 멀시기까지 해주면서 적통에 있죠 자 스나로 몇킬 했죠? 6킬 했나 총? 스나였네 스나가 답이었구만 자 한번에 6킬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돌격킬 필요가 없죠 지금은 너무 깔끔하고 그냥 거의 뭐 엠버로 탄 튀는 거를 뒤에서 너무 편하게 사면 돼요? 아니 돌격이었으면 나가서 그러게 한참 부딪쳤을 텐데 이거 너무 뒤에서 그냥 날라 먹는데 저분 밥 드시러 간다면서 그러게요 30분 걸린대요 김치찜 우와 와 이건 못 피했다 애술이네요 오늘 은순한 컨디션 이건 낫배드 이거를 진다면 만약에 진다면 어? 30킬가? 자 일단 첫판은 킬당 2,000원인데 19킬 괜찮으신가요? 칼로 형님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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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피가 너무 좋죠 자 세이브 자샤 솔직히 현실적으로 30킬은 좀 빡셀 것 같고 한 25킬 만들어봐야겠네요 호 잘 깐다 요새 추척 감사합니다 알칼리니 감사합니다 와 오케이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올게요 가보갔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사 이기만 하면 25킬 이 사람이 없네요 또 보기에 죽기 싫다 이 말이다 어이구야 이거 뭐 연막사로 뭐하는 중 너무 빨리 죽었네 아 아 이거 너무 빨리 죽었네 오늘 하하 그래요 하하 그래요 너무 뛰는 거 너무 맞췄나 오우 이러면 모른다 자 일단 피가 39 아이고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첫 판미션 나이다 아이고 까비 눈 그만 같아도 됐나 눈이 재밌긴 해 뒤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퉁퉁 쏘고 빠지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하하 하하하 다시 속으로 속으로는 나이스 가라미니만 나세요 어? 어? 아니야 이게? 아 노우 아 아 아 일단 첫판 26킬 깔끔하게 하하 첫판 킬당 2천원인데 바로 26킬 아 30킬 할 뻔했다 이거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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